안녕하세요. 우리 강서삼 대교구 사역자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정말 현장의 빈 곳을 살리고 새가족의 빈 곳을 살리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목요 사역자 조장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과 함께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귀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역자가 누릴 미래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테요인데 이 말씀 붙잡고 또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성령의 춘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감의 세력이 그리스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노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사역자가 누릴 미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본당 헌당과 237나라 보고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미리 드리기 위해서 먼저 미리의 응답 다섯 가지를 먼저 누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지요. 그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미리의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먼저가 우리 미리 보기 미리 보기의 응답을 말하고요. 두 번째가 어떤 응답을 말하냐면 미리 갖기 미리 갖기의 응답을 말하고 세 번째가 미리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가 우리 미리 정복이고 마지막은 미리 성취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죠. 우리가 이 미리 보기, 갖기, 누림, 정복, 성취이라는 이 응답을요. 세로로 이렇게 쓰면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가로로 쓸 때를 딱 보면요. 이 자체가 미리 보기와 갖기와 누림과 정복과 성취이라는 이 응답이 어떠한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응답 주시는 언약의 여정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미리 다섯 가지의 이 미리의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미리 보기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을 말하고요. 또 미리 갖기와 누림과 정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과정을 말하고 마지막 미리 성취는 결과적으로 오는 응답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다섯 개를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의 평생 속에 주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주시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다섯 가지의 이 미리의 응답이 일주일 삶 속에 우리가 사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미리 보기라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미리 보는 거라면 월요일부터 우리 마지막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 미리 갖기와 누림과 또 정복과 성취의 삶을 가지고 증인으로 또 주일날 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 다섯 가지의 응답이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요. 또 이것을 일주일의 삶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응답 속에 이 다섯 가지의 모든 응답이 숨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또 발견할 수 있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이 다섯 가지의 미리의 응답 속에 또 중요한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또 확인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오늘 함께 읽은 또 말씀으로 보면요. 노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세 전에 감추어져 있었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든 시작을 말하는데 영세 전에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 미리 복이라면 노마서 우리 16장 26절에 지금 나타나신 바 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지금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오늘 속에 오늘 속에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말하고요. 미리 각기와 미리 누림, 미리 정복은 오늘 속에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라면 마지막 노마서 16장 27절에 말씀하면 영원토록 지속될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러한 중요한 응답들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세 전에 무엇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자면 나라는 정체성 속에 나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영세 전에 감추어져 있던 복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서 절대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로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또 성경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로 안에서 예정하시고 또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우리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어떤 말씀을 들면 내가 너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해요. 모태에 있기 전에 우리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또 배에서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나라의 선제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나라는 정체성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된 인생으로 우리를 영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오늘 나타난 이 복음 속에 미리 갓기와 누림과 이 정복을요. 어떻게 응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냐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위드와 인마누엘과 원리스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로 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누리면서 미리 갓기와 누림과 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리 갓기 누림 이 정복이요 막 힘들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누림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짐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사회자분들이 오늘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원리스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마서 16장 27절 말씀에 영원히 지속돼 그 복음 속에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냐면 세계의 나라를 세 가지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세요. 그 세 가지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먼저는요 세상 나라 속에 세상 나라 속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제야 끝이 오니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세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하죠. 물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맞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이 사단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는요 마태복음 우리 25장 41절에 이 사단은 완전히 영원한 모세 풀묻볼에 완전 지옥에 갇혀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이라는 게 불신자들이 가도록 만드신 게 지옥이 아니고요. 이 사단과 귀신의 모든 세력들을 가두르고 만든 것이 지옥이라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똑같이 사단과 모든 귀신이 다 영원한 모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세전에 또 오늘 지금 나타나신 바 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으로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이 다섯 가지의 미리의 응답 속에 또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찾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보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요. 예수가 그리스와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미리의 응답은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응답이 되기 시작해요. 또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예배와 기도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께 살아있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에는요. 관심조차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또 이루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죠. 반대로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그래서 가장 먼저가 이 예수가 그리스와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미리 응답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응답들을요. 되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에 관심 갖고 그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또 말씀 듣는 모든 예비 사회자분들이 정말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와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무엇이 보이냐면 가장 먼저 미리 보기 속에 무엇이 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무엇이 보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주권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함께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 완전히 영적 문제가 어떻게 흐르고 있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으로 영적 문제가 흐르고 있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한 게 뭐냐면 나 중심을 말하고 또 물질 중심을 말하고 성공 중심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디모데 후서 3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말세에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성공 중심에 한 것은 다른 말라고 하면 쾌락 중심이거든요. 미래가 없는 삶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가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문제의 흐름으로 거의 달려가고 있는 수준이죠. 제가 이거는 작년에 봤던 기사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자살자가 막 늘어나는데 무슨 자살자가 늘어나냐면 보통 30대 40대 여성 자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왜 30대 40대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자살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쭉 기사를 읽어보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결국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막 갖고 싶었던 것들 명품이나 비싼 모든 것들을 사고 갚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속에서 비가 나고 자살한다고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야 이건 영적 문제구나 라고 느껴진 만큼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서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 전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2, 3, 7나라 보고 말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의사로서 현장을 치유라 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또 그리스토의 대사로서 또 서밋 대사로서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세워나가라는 이 말씀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사회자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고 미리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어떤 현장을 찾아야 되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우리 사역자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사역자로 지역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또 랩런트들을 살리는 교사로 이미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자로서 또 우리가 랩런트들을 살리는 교사로서 교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역장으로서 또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캠프팀으로서 또 교사로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본 사람은요. 무엇이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면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표가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미리 보기 속에 나라는 영적 전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추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고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살아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리 갖기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미리 갖기를 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소유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힘을 갖기를 원하자면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내필임 시대이기 때문에 이 내필임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 완전히 흘러가고 있는 시대를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육신 중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고요. 모든 사람이 물질 중심과 또 쾌락 중심 속에 이런 내필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힘이 없으면요. 내필임 시대에 함께 휘몰라서 함께 그 흐름 속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내필임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요. 나만의 반드시 하나님은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갖기를 원하세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란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정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정시 예배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또 하루에 세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정시 예배 속에 저는 이제 어떻게 정시 예배를 하냐면 먼저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의 예배 속에서 주신 찬양도 있고요. 또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주시는 찬양도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찬양들을 유튜브 같은 데 찾아와서 틀고요. 묵상하면서 들어요. 함께 찬양도 하고 들으면서 그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도록 찬양을 듣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은 강단 말씀도 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또 교육자로서 봐야 될 말씀도 되겠죠.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묵상이라는 것을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묵상이라서 말씀을 골똘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내가 봤던 말씀을 내가 있는 현장에 적용하고 내가 있는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묵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시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정시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요 40일 정도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이 법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법이 아니라 딱 40일만 40일만 그 왕궁에서 왕이 아닌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이었어요. 다니엘이 충분히 피해갈 수도 있어요. 40일만 자기가 그동안 했던 대로 안 하고 그냥 기도 안 하고 있으면 피해갈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게 됐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본당 헌당 속에 함께 영상을 나눴던 것처럼 경주에 메이슨 탐방을 가서요. 마지막 석굴암을 올라가는데 석굴암 메이슨을 향해서 저희 랩런트하고 함께 올라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도 아찔한데 산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라서 저희는 저희 차선을 받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반대쪽에서 산타페 차량이 저희 차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차선으로 완전히 역주행해서 내려오는 거죠. 역주행해서 내려와서 순간 이 차를 오른쪽으로 꺾으면 낭떨어지고요. 이것을 이쪽 왼쪽으로 딱 꺾으면 오른쪽으로 꺾으면 낭떨어지고 왼쪽으로 꺾으면 저희도 차선을 넘어가서 뒤에 어떤 차가 따라오면 저희도 그 차에 받게 되죠. 그런 가운데 막 차가 역주행해서 내려오는데 이미 그 운전사는요 이미 생각없이 내려왔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쪽 반대 차선으로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그 차선으로 가서 저희 차선을 차를 봉고차를 처음부터 쫙 그 산타페가 받게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가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 올라와서 다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어디 크게 다친 것은 아닌데 환자 옷을 입는 순간이요 신기하게 비실비실 몸이 아프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어디가 아파서 입원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검사받기 위해서 입원하고 있는데 환자복을 입는 순간 몸이 신기하게 아프기 시작하고 그 환자복에 눌려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렘던트라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루에 세 번씩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아침 또 오후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그 옷에 환자 옷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환자 옷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더 중요한 응답들을 저희가 누리게 됐거든요. 뭐 심지어 저희가 그 안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렘던트들이 대학 렘던트들이 그 병원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 거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들 때요. 분명 다니엘은 바벨론 총리라는 옷에 눌려가지고 갇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근데 이 예배의 비밀 속에 옷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분명히 제수의 옷 속에 갇혀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제수옥을 받는 순간 이름도 없으고 번호가 이렇게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 번호를 불러낼 정도로 제수옷에 갇혀질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비밀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바로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한처럼 완전히 성경 속에 있는 랩런트들이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우리 사육자분들이 나만의 영적 시스템 이게 정시예배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무시 기도가 될 수 있겠죠. 또 24시 기도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내피림 시대를 정복해 나가는 우리 사육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갖게 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계보금화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어떻게 보면 2, 3, 7나라 보금화죠. 2, 3, 7나라 보금화고 지금 더 세미적으로 5천종조 보금화라는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인데 그 절대계획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금운동 말고요. 우리는 보금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그리스도 운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막 전도 많이 해서 부응되고자 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오직 그리스도를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그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는 그 절대계획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막 그 진돗개 전도 이슬비 전도 막 나이타 전도 이런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삼칠나라 보금화 속에 어떤 전도운동 속에 있기를 원하냐면 성경적 성경적 전도 운동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한 것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을 말하겠죠.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성경적 전도는 그 성경적 전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삼칠나라 보금화 하길 원하시고요. 또 이것이 우리만 우리 세대만 믿어지는 운동이 아니라 곳곳에 알리투시 곳곳에 알리투시를 세워서 하나님은 우리가 랩뉴트 운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하나님의 미리 갖기 속에 절대적인 힘을 갖고 또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미리 누림인데 이 누림은요. 어디서 우리가 누리기 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또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자면 삶오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오늘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삶오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W 위드와 임만회가 원리스를 누릴 수 있는 콘텐츠 내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삶오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말하면 다른 사람이 붙잡은 것 말고 나의 말씀 하나님은 나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복음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오늘 속에서요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강단 말씀을 줬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어떤 믿음이 중요하느냐고 분명히 강단 말씀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그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믿음이 뭔지는 몰라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하나님은 우리가 강단 말씀 속에서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또 오늘 속에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속에서도 우리가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 순간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신분과 권세가 생기고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붙잡을 때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내가 참 선제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단 말이에요. 그처럼 오늘 나의 복음 또 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기 원하냐면 나의 기도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받고 싶어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영광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그 기도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또 그러면서 무엇을 갖기 원하냐면 나의 전도 이 나의 전도를 갖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이 말은 우리가 현장 속에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와 이 나의 전도 이 삶 오늘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좀 다르게 말하면 유목사님의 전도자들이 있을 때요. 꼭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예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면서요. 그냥 평상시 새가족이나 그냥 뭐 성도들 전체적인 설교를 할 때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반대로 정말 제자들 전도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는요. 어떻게 이거를 정했냐면요.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그 전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도까지 가지도 못하는 인생을 사는데요. 전도 제자들이며 사역자들은 반대로 말씀을 붙잡기 전에 내가 있는 전도 현장을 생각하고 그 전도 현장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까지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삶 오늘을 가지고요. 무엇을 살리기 원하시면 교회와 교회와 현장과 또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우리 랩론트들을 랩론트 운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삶 오늘이요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역자에게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가 없으면요. 어느 날 사역 속에서요. 무엇이 오기 시작하냐면 반드시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 삶 오늘의 누림과 비밀이 없으면 반대로 삶 오늘 속에 있는 사역자면요. 그 사역 속에 무엇이 되냐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오늘을 누리는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 이 삶 오늘을 가지고 정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역하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미리 정복인데 이 미리 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라는 것은 정복을 말하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요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영적으로 정복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요 모든 것을 다 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너희가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정복된 것을 확인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정복하게 나가기를 원하냐면 세상 나라와요. 이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나라 속에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태어났다. 모든 사람이 다 마귀에 또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복음을 전해서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요. 세상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것이예요. 또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지만 그 세간을 늑털할 수 있다. 이 강한 자가 결박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속에 강서로 교구 속에 또 공항 교구 속에 방아 마곡 그 교구 속에 그 현장 속에 강한 자를 결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삶을 한 것처럼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또 모든 온천안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랩런트들이 그 현장 속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제자와 복음 전파는 교구에서도 늘 신경쓰며서 하지만 우리 사회자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랩런트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공항교구 또 우리 강서로교구 또 방화마국교구에 있는 그 랩런트들이 정말 학교 현장에서 응답받고 그 학교 현장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랩런트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중등부에 또 고등부에 대학부에 또 청년부에 중요한 임원들 그 랩런트들 임원들이 저희 강서 3대 교구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제자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랩런트들이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함께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면서 인도받냐면 말씀과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전체 우리 다라방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흐름이 있고 또 우리 대교구에 주시는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들을 붙잡으면서 함께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는 우리 사회자 되시기를 예수 그의 승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리 성취인데요. 미리 성취는 뭐냐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노바디 이 운동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해요. 노바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응답이냐면 아무도 아무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응답을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일성의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을 붙잡을 때 이 유일성의 응답을 모든 사역자들에게 한 명씩 한 명씩 주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아무도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저에게 노바디 운동 속에 쉽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 1일 1장 매일 아침마다 올려주는 그 말씀이요 강단 말씀을 올려주는 그 자체가 아마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시는 노바디 운동 속에 유일성의 응답을 반드시 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살리곤 아니면 3,4차 우리 산업혁명 속에서 휴증을 얻는 사람들 지금 거의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이 산업혁명 속에서 휴증을 얻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질병 시대 속에 질병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병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질병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무언가에 계속 중독되고 집착하는 이런 질병들을 말해요.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속에 무언가 자꾸만 중독되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또 영적인 병 속에 무엇을 말하냐면 자꾸만 우울증과 조울증과 조열병 같은 이런 부분들의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성취의 응답이죠.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때요. 무엇을 가지고 살리기 원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응답 속에 다섯 가지 기초를 가지고 살리기 원하신데 이 다섯 가지 기초가 뭐냐면 다랍방 팀사역 미션웜 전문교회 지교회를 말하는데 이 다섯 가지 기초를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뭐냐면 다랍방을 통해서 나가 내가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복음으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우리 팀사역을 가지고 만남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만남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요. 또 미션웜 속에 가정이 치유맞아지고 또 제자로 세워지면서 또 전문교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업 직장이 될 수 있고 달란트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업이 살아나고 지교회 속에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는 이 다섯 가지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나가는 이 미리 성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오늘 함께 나눴던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또 미리 누림 미리 정복과 이 성취의 삶 속에 정말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음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번에 알리투시 응답이라는 찬양 속에서요 중요한 가사가 나오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은 언약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언약의 응답이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일은 비전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모든 현장 모든 현장은 꿈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우리 시련의 응답이고 마지막으로 모든 미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품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모든 것이란 것은 제일 큰 테두리를 말해요. 모든 것이 다 언약의 응답이고 그 모든 것 속에 무엇이냐면 반드시 일이 있겠죠. 그 일이 내게 주신 일이 비전의 응답이 되고 그 일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이 꿈의 응답이 되고 그 현장 안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련의 응답을 받고 그 모든 미래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인생 작품 복음의 작품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정말 모든 것 속에 언약의 응답이 있고 모든 일 속에 비전의 응답이 있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꿈의 응답이 있고 모든 사람 속에 시련의 응답이 있고 모든 미래가 내게 주어진 지금부터 모든 미래가 인생 작품에 또 복음 작품에 응답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또 미리 누림 미리 정보 미리 성취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언약에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비전의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현장이 꿈의 응답이며 모든 사람이 시련의 응답이고 또 모든 미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작품 속에 복음 작품이 남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역 현장 속에 정말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오직 그리스 운동 또 성경적 전도 운동 랩론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